인스턴트 식품 해가지고 즉각적이라는 뜻이야 즉각적인 즉시적인 즉시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얼리 되겠습니다 얼리는 초기의 일찍 뭐랜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빠른거 아이고 왜이래 얼리 초기의 빠른 일찍의 컨클루션 아 결론이라는거죠 즉각적이고 빨리 그냥 내버리는 거야 조기에 결론 내리는 거야 이른 이른이랄 뜻이 있거든 이르게 이런 얘기죠 음 이런 결론 솔루션 앤드 스테이트먼트 about 뭐뭐뭐뭐뭐뭐 어 이거 왜이래 주어가 많아 그러면 컨클루션 1번 솔루션 2번 3번 서지션 4번 스테이트먼트 이게 주어네 이게 동사가 이거네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예요 그죠? 자 뭐에 대한 거냐면 뭐에 대한거죠 뭐에 대한거 뭐에 대한거 뭐에 대한거죠 음 어 how 이거 어떻게라는 뜻이야 어떻게 또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solve 해결했는지 되겠습니다 that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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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ast 과거에 that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that 그것 여기서 그것은 잘 모르겠네 아 여기 문제 같은데 그것 일단 그것으로 보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뭐 언급 진술 진술 진술하는 것 그죠? 진술하고 그리고 그것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음 결론 내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제안 을 을 하는 것은 그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엄청 즉각적으로 빨리 결론 내려서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라고 바로 결론 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은 적이야 적 마이너스네 그죠? 적이야 뭐에? Good Problem Solving 좋은 문제 해결의 적이야 아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다 라고 아 우리 문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해결했지? 라고 바로 결론 내려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안 좋은 거네 그럼 왜 안 좋은 건지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왜 이게 안 좋은 건지 응? The good is most of the enemy of the battle 자 더 굿 좋은 것은 이다 The enemy 이다 라는 얘기죠 자 더 플러스 아이고 왜 되냐 더 플러스 형용사 는 복수명사 보통 복수 보통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단수를 썼네 어 또 비교급도 있어요 네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거 보통 복수명사로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굿은 뭐냐면 이게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좋은 것은 most often 가장 오케이 가장 어픈 자주 가장 자주 더 좋은 것에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더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어 뭐 네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어요 자 밑에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의한다는 것이죠 어 뭘 정의해 problem and taking action 되겠습니다 자 여기 defining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taking action 주어죠 동명사 동명사 병렬구조네 병렬구조 자 정의하는 것 정의하다 defining 정의하다 take action take action은 조치를 취하다는 얘기야 야 문제를 정의하고 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ochre 이게 동사네요 어 그럼 defining 과 taking action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생긴다 어 이 ochre는 발생하다 어 그래서 같은 말이 take place 발생하다 생긴다 almost 거의 simultaneous 동시에 생긴다 for most people for 에게 대부분의 most는 여기서 가장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동시에란 말 자 잠깐만요 오케이 자 됐지 동시에라는 얘기에요 동시에 이 동시에란 말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게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야 즉각적이면서 빨리 일어나는 거야 즉각적이면서 빨리 일어나는 거야 즉각적이면서 빨리 일어나는 거야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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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entally agile 되겠습니다 agile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첩한 거야 민첩한 그래서 다른 말로 민첩한 사람은 호리호리합니다 그래서 연약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멘탈 릴링과 정신적으로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죠 야 이거 민첩한 거 왜 놨어 있어 여기 있잖아 거의 동시에 엄청 즉각적이고 빨라 여기 민첩하잖아 민첩한 survivor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누구야 대부분의 아니 누구야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겠지 그러면 생존자겠네 생존자 이 생존자들은 put more energy into 이 동사네 이게 뭐야 그 paradoxically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자 생존자는 플러스다이 생존자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역설적이니까 생존하는데 나쁜 거 야 생존에서 좋았는데 역설적으로 말이야 나쁜 일 생겨 이런 거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잠깐만 반대로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정반대로 거꾸로 이런게 나오는 거지 put more energy into playing with the problem 되겠습니다 put 투입하는 거야 뭘 투입해 more 더 많은 에너지를 into 어디로 투입할까 playing 하는데 이게 전취사이기 때문에 ing 나온 거야 playing with the problem mentally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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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에요 정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쫙 쭉 왜 이래 만지작거리는 거 만지작거리는 거 만지작거리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뭐 그 막 가지고 노는 거 막 이러는 거 해결하려고 문제를 만지작거리는데 그죠 문제를 만지작거리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more energy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거야 마이너스 에너지를 적게 투입해야지 좋은 건데 그죠 자 defining more creatively 되겠습니다 자 defining 정의하는 거야 더 창의적으로 그죠 창의적으로 정의하면서 되겠습니다 이거 defining이 이거 뭐 뭐 하면서 정도가 되겠어요 이거는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의 분사로 보면 되겠어요 더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블리 창의적으로 아이고 창의적으로 여기 정의를 하면서 에너지는 더 많이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여기 지금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단어들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단어 중요하죠 그 다음에 more란 단어 이런 거 그죠 시험에 나오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미드에 크리에이티블리 이런 단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as you라는 단어 좀 어려우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 이거 잠깐만 자 volume minus 이게 뭐냐면 여기 방대한 이게 방대한 이게 volume에서 라는 거야 volume volume이 부피 부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있는 거니까 방대한 연구 on problem solving 되겠습니다 on은 뭐뭇에 관한이란 뜻이에요 주로 전문적인 거에서 대해석할 때는 on을 쓰고 일반적인 건 about을 씁니다 연구가 있었어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줄까 that 접속사 뜻이죠 that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이 conclusively 단정적으로 왜이래 이 conclude에서 온 거야 결론을 내리다 c o n 아이고 결론 내리는 거야 c o n c l u d e conclude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여기서 온 거야 단정적으로 대디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방대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더 more effort 자 이건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더 플러스 더 플러스 비교했고 자 더 뭐 더 노력 더 많은 노력이죠 원에프 더 많은 노력인데 원은 사람입니다 일반인 사람이죠 put into 투입하는 거야 투입하는 거 음 투입하는 거 더 프론트 엔드 오브 더 프라블럼 솔빙 프로세스 되겠습니다 자 더 프론트 엔드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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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라블럼 솔빙 프로세스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과정 그죠 이거 프로세스 처리 과정이라고 보다는데 문제 해결 처리 과정의 앞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쉬워 뭐가 쉬워 어 it is it is to come up with good solution 자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고안해내다 이게 더 많은 노력을 문제 해결의 처음 과정 앞부분에 투입을 하면 할수록 해결하는 게 더 쉽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핵심 내용이야 자 문제 해결할 때 문제 해결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앞부분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라 솔직히 말 그럼 앞부분이 문제 해결의 앞부분이 뭔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자 this doesn't mean being inactive 이것은 소극적 inactive 소극적인 이건 행동하지 않는 이런 얘기 행동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뜨겠습니다 민은 동사고요 being은 목적어입니다 동명사죠 민 다음에 동명사 목적으로 씁니다 소극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앞문장입니다 이거 아이고 왜 이러냐 이 앞문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소극적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it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highly 상당히 부사죠 상당히 매우 자 cognitively 인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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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 적극적인 활동적인 자 뭐하는 데 있어서 defining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더 뭐해요 엄격하게 이 단어 중요합니다 아니 엄격하게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 자 여기 인하고 ing가 있습니다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있어서 뭐뭐 할 때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아잉? 자 그러면 defining 자 defining the problem 자 그럼 문제를 뭐하는 거다 문제를 정의하는 게 바로 자 앞부분이야 problem solving process의 앞부분이야 자 문제 해결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야 문제 야 이게 문제가 뭐야 정의하는 거잖아 잘 봐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과정 과정 또는 순서 1번 그 다음 문제 정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야 2번 뭐뭐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이게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게 제일 먼저 이 프론트 엔드가 되겠어 그 다음 그 다음 자 그럼 엄격하게 더 엄격하게 이 말은 뭐야 더 많은 에포트 노력을 쓰라는 그 얘기 아니야 노력을 더 많이 써 그 뭐야 더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가 에너지를 많이 쓰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를 이거를 이 전체를 즉각적으로 한 번에 하면 안된다 이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딱 해버려 그러면 큰일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에 중점죠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다 1번에 중점을 두어라 그러면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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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